나연아 태연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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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근데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만의 어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품을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뭐 있어요 강호동 씨 뭐 있어요?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차돌박이 라면 라면 넣고 레시픽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차돌박이 라면 차돌박이를 일단 먼저 이렇게 굽습니다 아 더요? 네 굽고 물을 부어서 끓이죠 그래서 일단 기름기를 빼고요 다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과 라면을 같이 끓이는 거죠 아 맛있죠?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이게 라면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는 안심하고 건강한 이생라면 요리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먹으면 좋을 건강하고 이생라면을 준비했다 그렇죠 일단 고개합니다 자 우와 대박이 어디갔어 라면 뭐야 이게 색이 많아 색이 나는 어디갔어 이게 다 라면이에요? 네 일단 제가 읽어드리면요. 네. 주라면 땅? 무슨 의미입니까? 우동라면 냉채. 짬뽕라면 누룽지탕. 떡라면 베이컨 새우튀김. 요리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아 죄송한데 요리는 저보다는 요기뿐이 더 일가경이 있으십니다. 아빠가? 예. 이쪽부터 먼저 할게요. 이거는 우동면을 튀겨가지고 쿠로스처럼 만든 거예요. 단식으로 다 드시고 나중에 입가심으로 드시면 될 거예요. 이것도 어린아이들 칼슘 중에 좋은 멸치와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라면 강정이에요. 라면 강정. 그리고 새우튀김이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.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바삭한 새우튀김. 지금 그 라면은 빵가루 대신에 라면을 먹었어요. 그래서 한번 바삭바삭 할 거예요. 먹어보고 싶다. 이거는 라면을 핫도그 막대처럼 했는데 막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베이컨, 새우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만든 새우 토스트입니다. 그런데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예스. 우와. 라면, 새우, 핫도그입니다. 맛있겠다. 야 저거 맛있겠다. 우리의 라면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. 우와. 지금 저 속에 새우가 또 있는 거죠. 하하하하.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. 자 뭐 자연스럽게. 네. 이 안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라면에다가. 새우, 베이컨. 라면, 새우, 핫도그 넣기 바라고요. 이야. 어우 약간 바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. 씹을 때. 저는 건강식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이 이렇게 라면을 다 좋아하시는가봐요. 엄마, 아빠, 아이들까지. 네. 그리고 면을 애들 이웃식 할 때도 면으로 시작해요. 이웃식을 면으로. 이웃식을 면으로. 와. 와. 왜요? 이 텍스쳐의 맛은 좋아. 오. 네, 싱는 맛이 정말. 아주 맛있습니다. 오. 아니 그 종민 씨도 정말 면을 너무 사랑하시니까. 그렇죠. 나와 보세요. 이야. 아니 이 월남쌍. 월남쌍. 저도 김종면이라고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 면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의 닉네임이 김종면이에요. 진짜 하루에 라면만 먹은 적도 있어요. 하루에. 바로 계속. 맛있어요? 좋아하는 맛이에요? 와. 이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상큼해요. 상큼함이 들어오고. 계란 또 줄까? 라면에는 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불어있어요. 통통함이 그대로 있어요. 맛있어. 솔직하게. 뭘 먹을까? 원하는 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. 누룽지탕을 대신한. 누룽지탕. 욕심이 많으시네요. 아니 근데 옆에서 종민 씨가 계속 욕심을 먹는데. 바삭바삭한 게 계속 살아있는 거죠. 네. 향만 맡아도 향만 맡아도 취미 막 넘어가요.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뭐야. 가짓버지탕. 가짓버지탕. 라면으로 치탕. 라면이라고 해서 영양가가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오징어, 건복 말고 들어가니까. 네. 요리 느낌이에요. 누룽지탕이에요. 진짜. 누룽지탕이에요. 라면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. 라면 먹는 거. 그거 딱딱해요? 그거 직접 그거. 네. 아이들에게 라면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까지 생각해서 내 음식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.